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릇을 씻어 버리는 물과 극지꺼기를 먹을 수 있는 것에서 보시하면 복덕을 얻을 것이며 보리가루 부스러기라도 개미들에게 주면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것이다. 진실하고 친절한 말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그 입안에 복귀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복귀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마음은 봉유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 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본인의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 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어 또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모든 것은 더 덧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오.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면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째는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다. 다섯째는 몸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이를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마음먹은 사람은 감까만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굳굳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이 정렬을 제어하고 영향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이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너의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굳굳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쭉 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폐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든다. 언제나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마음 속에서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살아간 대로 결과를 받게 된다. 마음 안에서 그리웠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 안을 잘 수양하고 다스리며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좋지 못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항상 상황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자. 사실 우리의 마음은 생동감이 넘쳐 살아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일을 행할 때만이 행복의 길로 다가설 수 있다. 나는 하늘 아래 존경한 존재임을 기억해두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없는 마음과 정을 베풀며 살아가자. 진심을 다해 베풀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자. 진심을 다 해 놓은ировать 것이다.